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워드 역상의사 김종욱입니다.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국사 총평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두 손을 쫙 펴주세요. 같이 합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세요. 너무 고생했잖아. 일단 결과에 어떻든 간에 그 힘든 시간 집중해가지고 이제 되게 열정을 다 쏟아냈잖아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일단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사 시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같이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아이들한테 피드백 받기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풀어보고 하니까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볼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기존에 나올 때 문제는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정답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꽤나 많이 보였어요. 자 전근대사 6문제랑 근현대사 14문제 이제 이게 개정된 교육과정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근현대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늘 출제되고 있던 1번의 선사문회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신청철 이거 뭐야? 뗀 섞기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해설강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작년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수능받던 그때 그때 고2, 고1, 이제 11월달 모의고사나 이럴 때 보면은 여기서 뭐 도교나 불교 이런 모습들도 막 문제 출제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선사문회가 출제되던 그런 패턴은 이제 깨졌구나. 그래서 출제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하나 더. 지역사가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구평에서 강화도가 나왔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하필 강화도야? 내가 군생활을? 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강화도가 지역사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제 강화도 되게 강조했었는데 이번엔 충주가 나왔습니다. 자 충주에 대한 지역사가 나왔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좀 어려워요. 해서 딱 보고 어 이게 충주네라고 보긴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무튼 지역사 문제가 지금 출제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 지역을 제시를 해놓고 나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쭉 나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좀 경향성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베스트 5 뭐 오답률 베스트 5 봐야겠죠? 빠밤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웠습니다. 자 무려 70% 친구들이 틀렸어요. 이거 메가스터디 기준 정답률입니다. 자 신미학률이랑 도빙사 시기 사이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조선책략이라는 걸 정답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미학률가 1871년이고 보빙사가 1883년이니까 연도를 외워서 푸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연도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연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다음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인데 이 통일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려워하거든. 이게 제 Q&A 가면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공부를 하면은 자꾸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좋은 팁이 없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창의력이 부족해서 노래를 만들거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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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을 잘 몰라요.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 정책과 관련돼서는 뒤에 가서 해설 강의 가서 제가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이렇게 키워드 잡아가지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하세요. 해설 강의 가서 제가 정리 한번 싹 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제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지게 발급을 가지고 이제 정답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대한제국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많이 헷갈렸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광무라고 하는 연호가 제일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황제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제국에 대한 개혁 내용,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하나 나왔고. 다음 지역사. 앞에서 말했던 이 지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주. 반성컨대. 충주를 제가 강조하면서 충주성 전투라든가 충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해설 강의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모습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상품자물을 재배했다. 아니면 뭐 이왕법이라고 불렸던 모내기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조선 후기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해설 강의 가서 키워드 한번 체크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개, 베스트 5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답률 자체가 전부 다 반타작 전후한 문제가 꽤나 많았단 말이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능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 이게 좀 아 좀 이제 해야 되나 이런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대별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섯 문제, 전근대사 여섯 문제인데 첫 번째 고대사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백제에 물어보는 문제가 1번 문제 나왔죠. 당황스러웠죠? 구신청철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 뭐지? 금동대학로 해서 백제가 나왔고 자 지역사 문제로 1번, 2번에 이제 연달아서 1번, 2번 이렇게 나왔죠. 정답? 아 정답이래. 아 문제는 두 문제 나왔고요. 다음 고려시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광중의 노비안검법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광중하면 딱 두 가지 기억한다니까 뭐 과거제랑 노비안검법 기억하시고 김부식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역사서가 나왔어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죠? 고려시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나왔고 두 문제 자 조선시대 가볼까요? 임진왜란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있잖아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DM을 보내든 Q&A를 오든 상담글을 남기든 캐스트에 도움이 됐어요. 캐스트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립의 탄금대 전투를 아 어디서 봤는데 아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그 캐스트 거기서 봤구나 하고 맞추신 분이 있더라고요. 캐스트 자 아무튼 임진왜란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모습 오답률이 높아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총 두 문제 둘 둘 둘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근현대사가 뭘까? 근현대사를 제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세수로 나누는데 개항기에서 보통 이제 네다섯 문제가 나오죠. 이번에 다섯 문제 나왔는데 볼게요. 어려운 문제였죠? 시기사의 문제로서 좀 어려웠습니다. 신미향유랑 보빙사에 대한 이야기 뒤에 가서 해설 강의 가서 제가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 보세요. 다음 동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을산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 을산의 계약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아유 이거 국채보상운동 나오면 정담보다? 대한매일신보라고 대한매일신보라고 나왔어. 정담뭐야? 국채보상운동이라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해서 5단결 베스트 5에 들어갔던 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서 총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가볼까요? 일제강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3.1운동 자 우리 3.1운동은 크게 보면 다섯 가지 키워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에서 세 가지 고정 독살설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2.8돈입선언 결과 영향 영향이죠 영향 영향 두 가지 뭐야 임시정보가 수립되었다 문화통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 중에 임시정보가 정답으로 나왔죠. 자 홍범도 장군 캐스트 캐스트 혹시 보셨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오셨잖아요. 장군의 기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소름돋고 되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우리나라 막 공군 막 비행기 종류별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캐스트로 찍어놨는데 아무튼 그 캐스트 뭐 그랬는데 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 홍범도 기억하시고 물산장려운동이 나왔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어디야? 조선물산장려회 물산장려운동이니까 물산장려회 이 정답은 그렇게 나왔고요. 조선학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국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국어 뭐 맞춤법 통일한 아니면 무슨 뭐 큰사전 편찬 사전 맞춤법 국어네? 그럼 국어랑 관련된 거 나왔다? 조선학회예요. 국어랑 관련된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민족말살 통치 시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일제강점기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 뭐야?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야.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이번엔 민족말살통치 시기가 나왔습니다. 총 5문제고요. 현대사 4문제가 나왔는데 현대사 볼게요. 짠! 재헌국회 나왔습니다. 50총선거의 결과 만들었던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2년짜리 국회입니다. 그럼 재헌국회가 나왔다? 정답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죠. 항상 두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잖아. 뭐야? 반민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둘 중에 하나 반민법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선 개헌이 나왔는데 이거 개헌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개헌이 지금 보면은 작년 9평에도 계속해서 뭐 발췌개헌 4452개헌 이러면서 제가 개헌사를 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헌사를 크게 보면 4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총 9차 개헌이 있거든. 9차 개헌 중에 4가지는 정말 중요하게 보고 그중에 플러스 한 가지 정도까지 혹시 모르니까 플러스 한 가지까지 해서 총 5개의 개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5개. 그래서 이것도 해설 강의 가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왕 이왕 이 총평을 보고 계신다면 해설 강의까지 보시고 해설 강의를 그냥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내용들 정리하니까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18 민주화운동 나왔습니다. 4.19 5.18 6월 민주항쟁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5.18이 나왔고요. 자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통일정책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할 테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총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6평은 끝났어요. 이건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한국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 이게 자 물론 6평의 결과를 보면 어렵기도 했지만 한국사는 나중에 뒤로 밀어서 벼락치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자 볼게요. 일단 키워드 구조화를 통해서 도식화 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야? 한 판의 판서나 한 판의 필기 내용을 가지고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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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놓으면 좋다는 거야. 그게 장기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요. 이미지가. 그래서 키워드 구조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나열하는 순서나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인간이 지나온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 만드시면 돼요. 다음 최대한 짧고 효율적인 강좌를 통한 탄탄한 개념이라고 써놨는데 한국사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국어, 영어, 탐구, 수학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사는 가장 짧고 효율적인 강좌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근현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왜요? 지금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근현대사 부분에서 촘촘촘촘촘촘촘한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시기사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연표적인 특성을 보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 시기사의 문제라든가 연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근현대사의 사건의 나열을 키워드 구조를 통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현대사를 좀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역사 문제 이게 하나의 경향성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사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역사가 강화도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충주가 나왔죠.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역사랑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겠다. 자,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사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다른 과목이 조금 더 급하다고 한다면 한국사는 까먹지 않을 정도의 꾸준한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 꾸준한 복습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기 아깝다고요. 그 이동 시간에 버스 타고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또는 걸어 다닐 때 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강력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강좌가 뭐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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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예요. 접니다. 저 어, 9강짜리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판 판서를 통해서 필기를 좀 신경 써서 했거든요. 물론 글씨는 좀 별로지만 이쁘게 쓰려고 했으니까 이런 거 통해서 한판 판서 딱 써놓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어, 이번 시험에서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제 캐스트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종종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즉, 제 캐스트 여러분들이 캐스트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요요요요요. 이걸 적극 활용하시면 아니, 밥 먹을 때 공부하기 싫거나 이럴 때 밥 먹을 때 그냥 재밌게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문제풀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 캐스트랑 관련된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 욕심을 한번 부려볼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받아들이고 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6평을 볼 때 제가 새벽 그 새벽 감성에 취해가지고 이제 칼럼도 쓰긴 했거든요. 칼럼도 좀 부끄럽지만 솜씨 없는 글이지만 칼럼도 쓰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성공을 너무 이제 쫓아가는 경향이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대학 잘 가는 거? 수능 잘 버는 거? 수시로 대박나는 거? 아니면 뭐 건강한 거? 뭐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게 성공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성공을 달성하고 나면은 더 이상 성공을 추측하지 않을까? 또 다른 성공의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성공에 너무 옥매기보다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내 모습에 조금 더 이제 응원해주고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성공을 이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추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총평 마무리하고요. 저는 해설강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상 Cor prom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